자폐성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그 가족을 위한 박람회의 오티즘 엑스포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 개막 전부터 만여 명의 사전 등록 인원이 몰렸고 현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현장 소식 백미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깁니다. 한쪽에서는 VR 체험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경험해볼 수 있고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꿈을 그리다 다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오티즘 엑스포가 지난 10일부터 13일 양자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들의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연에 필요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자폐를 키워봤어요. 키우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생애 주기별로, 유아기 때 아니면 청소년기, 성인기에 따라서 사람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솔루션을 찾는 것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아니면 시기마다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연에 대한 생애 주기별 전문가의 정보와 조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크숍과 강연회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와 가족들의 경험도 공유하며 양육, 의료, 교육치료,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80개 부스에 1만 명이 사전 예약되어 있고, 오픈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오티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부모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업계와 단체 종사자들도 타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현장에서 체험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쪽만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폐성 장애인이 좋은 쪽보다는 더 힘든 아이들도 많은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는 3단계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발달장애인 23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분의 1이 자폐성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직무를 쉽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주고, 또 이 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들이 있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더 늘어나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